놀이기구 같은거 그런거 타면 좋아하잖아 애들은 그 희정이는 벌써 좋아할 것 같다 놀이기구 같은거 나중에 놀이기구 커서 놀이동산 가면 엄청 좋아하겠는데 근데 이거 이렇게 너무 이래 움직이면 안되는데 아이고 재밌다 아빠 아빠 자주 해주세요 해 자주 해주세요 그럼 운동도 내가 좋지 이제 이것도 재미없는거 아이가 많이 하면 자 이제 그만 아빠 팔 아파요 더 해주세요 팔 아파요 팔 아파요 팔 아파요 팔 아파요 이제 빼자 팔 아파요 팔 아파요 팔 아파요 팔 아파요 팔 아파요 팔 아파요 이켈 counter 이리 integmaster 이리 travelers 아멘